미나야, 좀 가까이 붙어봐. 빨리빨리! 짜잔! 잘 나왔네? 역시 넌 사진빨이 잘 받는다니까! 대답해봐, 유미나. 왜 내 동생은 죽게 내버려뒀어? 알아! 안다고! 네 탓이 아니라는 것쯤은 지긋지긋할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널 증오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해줘. 리플레이서와 프로젝트 테라사이드. 그리고 옛 인연. 이야기는 이제 최후를 향해 달려간다. 진실을 묻으려는 자. 운명에 상처받은 자. 그리고 속죄하려는 자. 각자의 길이 부딪히는 곳에서 기다리는 결말은... 카운터사이드. 에피소드 5. 테라사이드 파트 2. 시스템 기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